한국에서 온 아티스트 세레나 장입니다. 저는 원래 금속공예계를 전공을 했지만 한 분야에만 국한된 작업에 지루함을 느꼈기 때문에 추상외합뿐 아니라 조각, 조얼리 등 다양한 분야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창작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. 이번 비엔날레이는 추상외화 한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 작업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업 과정입니다. 내가 어떤 방식으로 주제에 접근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 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내면 세계를 표현할 때 선과 면의 역동적인 흐름을 주로 사용하고 다양한 색상과 재료를 써서 내면 세계의 날 것들을 표현하고자 노력합니다. 끝으로 유서 깊은 도시의 비엔날레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.